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분이 되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168표, 부 5표, 기권 1표, 우여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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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계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연기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정광판의 표시전의 순서에 따라 매일 기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여기다가 한 마디를 못하고 여기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 와서 미용이 있는 게 싫어요. 실례지만 하더라고요. 복고리를 믿는다. 너희들 손님 담아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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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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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